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체육회장님께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회장님도 한번 좀 그리고 김성빈 회장님께 전달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서 나는 제34회 대전광역시 서부축격패전기 3위 시상하겠습니다 체육회장님께서 시상해주시겠습니다 전달해주시죠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두드려 빨리 나와주세요 한번 잘해주십시오 동호인 여러분 끝난거 아닙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다 끝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봐주시고요 우리 이사님들도 같이 좀 나와주시죠 빨리 찍겠습니다 지금 동호인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시니까 종원FC 이쪽으로 좀 붙여서 서주시죠 네 자 앞쪽으로 좀 봐주시고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네 동호인 여러분 앞쪽으로 좀 봐주십시오 네 자 찍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화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